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인기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멤버들과 함께 바로 바로 추억의 얼음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음땡 먼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술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망자가 있는데 술래가 이제 상대방을 몸으로 이렇게 부딪치면은 얼음이 돼요 얼음? 자 그러면은 나머지 도망자가 이 얼음을 가까이 가서 얼음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래는 모두 다 얼음을 만들면 되고 도망자들은 시간 안에 끝까지 살아남으면 이기는 게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끝까지 살아남길 바란다 welding 와 여기서 어떻게 사나와? 아 여기 술래가 있네 자 저기 술래는 누군지 어떻게 안나옵니다 무시무시하고 저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이모센터 ㄴㄱ아니야 오오오오오오 옹주워 나 años oct websites 오케issible 난 너무 무서워요 살려줘 죽겠어 일로다 우리 서로서로 살아가면서 오шеован 버텨야 돼 맞아 맞아 우리 버텨야돼 김니아가 어딘지 모르겠어 야 우리 부터 살려줘 나 일렸어 어딨어 나 지금 짐 옆에 러디고 러디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들켰어 들켰어 아아 나 집안에 집안에 있어 살리러가면 우리 죽을걸? 아냐아냐 지을 때 딴 데 갔어 집안으로 살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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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그쪽 집안이야 그쪽 집안 아니야 이쪽이야 지을 때가 쫓아온다 한번만 버티는데 얘들아 조심해 뒤에 지을 때 있어 아아 아아 지을 때가 내 뒤에 떠 지을 때 생각보다 못하는군 으응 우리 팀원 우리 팀웍이 아주 우리 팀워크이 아주 딴딴하다고 야 sampai 내가 쌀 싸먹는다! 야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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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흩어져라 말했어 누구야? 야 리아 죽었어? 리아야 리아 언제 죽었어? 아니 왜 말을하나 말을 안해 웅웅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웅웅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요르르 요르르 야 요르르는 실제로 죽었나봐 아 너무 좋아요 요르야 오빠가 살리러 갈게 어딨어 요르야 오빠들 간다 요르를 어딨어 도망가 도망가 주변을 지린다 야 지린다 왔어 야 얼었어 어떻게 우리 다 왔어 빨리 살리러 와야돼 빨리 살리러 야 막타다 막타 일로와 안놔나 막타 안놔 안놔나 막타 즐거웠고 요르야 라잔 으아아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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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으아아아 네 이제 목끝까지 괴로움이 차오르실 겁니다 안돼 목끝까지 차올라 으아아 아 헌트 헌트팀의 승리 아 잘하는데 딱 좋아 그래요? 아 맵좀 바꿀걸 그랬다 바꾼건데 바꾼거야 아 바꾼거야 아 자 가자 이거 김요야 아니야 이거맨이야 이거맨 이거맨 난 널 얼리고싶어 너는 너무 뜨거운 남자기 때문에 내가 널 눌러내려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엘사님 한 번만 참으세요 너무 뜨겁단 머리야 엘사님 한 번만 참으세요 어 개발려 아니 아니 꼭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야돼? 으하하하 일로와 진을때도 일로와 어 뭐야 어 뭐야 렉걸려가는데 애들이 안보이는데? 대머리 빡빡아 대머리 빡빡아 아니 니네가 안보여 근데 니네가 멈췄서 도리도리만 하고있어 이맨 왜 렉걸렸어 진을때랑 김니야밖에 안보여 그래? 어 어쩔수없지 뭐 둘다 둘만 죽이고 간다 오? 어? 아니면 이 개맨한테 우리가 일부러 잡힐까? 아 아 그럴까? 그럼 보이지 않을까? 바로 뒤에 있어 나장 나도 어 딱 걸렸다 어 근데 흐 어 어 얘네 캐릭터가 안보여 아 이거 안되겠네 어쩔수없지 뭐 어 잠깐만 으하하하 야 우리 풀어줘 으하 아지 뭐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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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후 Haut 설마 아 진흙 jetzt oria 야 늑대야 이거 잡기 힘든거네 여기 왼쪽 왼쪽 방금 왼쪽 방금 왼쪽 방금 왼쪽 니아야 으아아아 여기서 왜 스메요 모를 줄 알았나 봐 오오오오오 온바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미하지만 내가 살아야됐어 미안해 오케이 늑대 어딨까? 왜해 난 알려줬잖아 늑대 잡으러 가야겠다 어 알려줬 리아야 어때? 죽는 기분이? 라장 우리가 안보이나봐 모아 모아 모다? 뭐야 넌 왜 살아났어 미안해 아따아앗 자 이렇게 세을 다 잡았습니다 안보이는 두 명까지 싹 다 잡아버렸죠 자 이제 주인대가 얘네를 살리러 올텐데 유루루랑 이 녀석은 어디갔을까 일단 셋 다 보내겠습니다 까탈스러운 안돼 주인대로 몰래 뒤돌아왔는데 냉장고 으악 아 날려줘 너 눈덩이 있잖아 눈덩이로 나 살려줘 제발 아 이 멍청아 눈덩이로 풀 수 있구나 이거 멀리서 아 진짜요? 나 몰랐네 늑대야 잘가 야 빠져 기다리는 묘미가 있구만 아 늦었잖아 아니 여름은 안보여 나 그게 흠이야 아 안보여? 어 안보여는데 어떻게 잡아 어 이 회장님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여기여기 아닙니다 뒤로 뒤로 여기여기여기여기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 안보여 나 근데 진짜 아 이 회장님 좌표 찍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tp 찾으세요 tp 어 찾았다 어 네 거기있습니다 이건거 아닌거 아니야? 그쪽 방향입니다 그쪽 방향 빨간즙 뒤에 있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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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애송아 죽어라 죽어라 아 시민까지 다 얼려야지 끝나는거 아니겠고? 아 아닌거같아요 시민은 폼이었던거같습니다 하하 잠깐만 하하하 냉동샷 일매에 찍던데 더 추워져라 으악 넌 왜살아났어? 넌 뭐야 오드름 오드름 얘 왜살아났어? 오드름 오오 이이했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어 안돼 얼음도 안돼요 오드름 아킬 하핵 꼈슴 하핵 꼈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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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핵 하핵 우리 매우 바꾸고 가자 우리 매우 골라서 해야겠다 어 다 보여 다 보여 오키 시작하자 렛잇꼬 야 누가 헌터냐 어딘들이 움직이고있냐 어? 아 안되지 나도 보드타는 나와야지 요로로 뭐야? 뭐야? 목소리 봐 야 너 자꾸 그래? 너는 보낸다 타팩 발동 큰일날 뻔했다 이런 비매너가 어딨어? 야 그러네 저거 잡고서 저게 계속 서있어 뭐야 이거 뭐야 하하아이거 뭐야 어? 이렇게 비겁하게 있길래? 애들 다얼었다 생겨메님 왜이렇게 비겁해요 일단 여기있어요 저거 갔다올게요 깨주고올게요 어어요로로 여기다 빨리 가서 깨 으으으으으으 Fern Fern Ferndi 야! 야우!! 요! 와아아아아아아압 왜 sach! 나 даль 기 Initi 한마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кот 김nia 이글 affili 전부하고 있었는데 descent 어쩌더라고 빨리 이동해버 eight 돌아 난 안잡히면 돼 난 눈덩이 같고 있어 여메내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Schritt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도망가! 난 이미 죽었는데? 뭐야 아까 내가 깰는데 그거 NPC였어? 어? 그 NPC! NPC에 그 아이템을 쓰다니! 아까워 죽겠네! 오케이 눈덩이 발견! 오케이 이번판 이겼다! 이번판 이겼다! 동굴 배는 걸 기회야! 김니아 아직 이걸로 어? 미친? 김니아! 요루루! 요루루 어딨어? 여기 여기! 여기! 김니아! 김니아 따라가! 이글루에 있어! 저 이글루 안에 있어! 아 나란다! 김니아를 괴롭혀주고 와! 요루야! 좋습니다! 뭐야? 아 이번 술래는 우리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니까 왜 템이 많아서 내가 이게 술래에서 템을 먹는게 중요하네 그래 나한테 갑자기 급발진을 해! 아르 앗 与은 우리 못잡는다 아무리 뛰어도 못잡는다 우리 으요 그래서 타깃이 한 명이 아니야 항상 가다가 다른 데가 그러니까 못 잡지 그러니까 못 잡는거야 거기 건널 수 있었어? 여기 건널 수 있구나 속도가 왜 이렇게 안먹는데? 아니 너는 탭을 안 먹어도 그래 오호 요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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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카트라이더 하는 놀자서? 요로루 우리 못 잡는다 야 우리 요로루 한 돌려주자 야 요로루 가맹이 고맹이 진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썰매를 타고 신나는 이 물이 잡아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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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지 같이 가 잡아보시지 같이 가 뭐야 죽혔어? 뭐야 아이 죽였어 아이 죽였어 살려지 않더라 요로루가 나한테 달라붙었어 요로루가 정말 이렇게 취절할 줄 몰랐어 요로루 뒤에 봐라 나있다 울려라 그만둬 그만둬 그만두라고 요로루 달라붙지마 요로루 오오오오옹 오오옹 오오옹 야 저리가 너 제로 울려줘 요로루 어흥 뭐야 이 바보수 요로루 이러지마 요로루 제발 헌터좀 하자! 제발 헌터좀 하자! 이거 택되기다 이거 택되기다. 어머니 진짜 월위다! 내가 한 번 봐! 이겨맨이야! 이겨맨이야! 김 리아야! 김 리아야! 김 리아가 다 올렸어! 김 리아야! 김 리아야! 일단 라작은 아니야! 이런건 숨어야 돼! 이겨맨이야! 이겨맨 아니면 요루루야! 누구야? 누구? 김 리아야! 김 리아! 누굴까? 진짜 누구야? 요루루다! 또 요루루야! 요루루! 요루루 방금 우리가 얼리는거 봤어 라작이랑 나랑 쫓아오고 싶었어! 요루루다! 인여해! 인여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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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원이 흘려 정서원이 흘려 오! 빨리 달려! 정서원이 울려라! 같이 가요!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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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메님 보여드릴게요! 이겨메님! 아 안돼! 오늘 강사가 잘 되는구나! 으악! 못생긴 사람이다! 도망가리아! 도망가라고! 개꿀! 빨리 달려라! 난 못생기지 않았어! 나 못생기지 않았어! 나 어디서 오세요! 요로로가! 요로로가 냄새를 풍경을 쫓아온다! 도망가! 아 요로로 포기하면 빠졌네! 그걸 모르지 봐! 어! 글로 가면 안돼! 글로 가면 안돼!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요로로 도망가면 바운드에 들어갔어! 내가 다 맞쩔어! 야! 건물 안에 들어갈까? 몰래? 아까 요로로 건물로 들어갔어!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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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과자캥 갈 뻔 했죠? 오케이 오케이! 140초 남았다! 이길 수 있죠? 우리 저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우리 어딘지 몰라! 우리 어딘지 몰라! 우리 어딘지 몰라! 우리! 우리 어딘지 몰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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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위대 오지마 내 자리야 야 나 꼈어 으르로 온다 으르로 온다 같이가 내 자리라고 이겨면 완료됐더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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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은행 구해드릴께요 따뜻하게 빅뱅허그 으리왈라 compelled 요 datas 무새다 빨리 아 도망가 이게 응 anca 여기 빨리 fle 쟤띠야 더 가줄게 굿뱅허그 와 빨리! 늑대를 살려야 돼! 오! 동지아! 내 얼음들은 안 된다 이놈들아! 안 돼! 늑대야 죽었어! 우리 얼음이 녹고 있어! 어떻게 지켜온 얼음인데! 안 된다 이놈들아! 리아야 고마웠다! 대박 이놈들아! 4초! 3초! 2초! 1초! 1초! 4초! 아 이제 14초 남았어요! 잡혀줘요! 잡혀줘요! 잡혀서 이깁니다! 잡혀서 이겨요! 점점 얼고있죠? 10초 남았는데 지금 25초 남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멤버들과 미니게임 얼음땡 해봤어요! 재밌었죠? 네! 요로로 놀리는게 제일 재밌었어요! 요로로 놀리는게 제일 재밌었어요! 요로로는 자기가 귀여운줄 알아봐요! 근데 더 귀여운거 맞아요! 하지만 큐티 남류는 이길 수 없을걸! 큐티 리아? 큐티 리아는 이길 수 없을걸! 애교 부려봐요! 애교잉! 얘들아 대단한데 주먹맛도 한번 볼래? 큐티 리아? 잠깐만요! 뒤에서 자기가 더 귀엽다는 표정을 보고 있는데요! 라장님! 그 표정 뭐예요? 진정아! 귀엽다고 했는데 까불지 않는다고! 뒤에서! 귀엽다고 생각하는거야? 여기 귀엽폭장 라장님이 있는데 거기 엉덩이 흔들고 있으면 될거 같냐? 엉덩이 흔들고 있으면 될거 같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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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이유믐이 이유믐님! 질문 있어요! 질문이! 질문 뭐죠? 아니! 구독자는 60만이 가까운데 생방송 외 상백릉도 안보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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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자 295명 봐요 안볼 수 있죠! 괜찮아! 근데 저희 어린이 체면이한테서 내일 학교로 하기 때문에 이시간까지 안봅니다 절대! 다 흐름 오케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고생하길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시고 우리 생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안녕 안녕